와 저 오빠도 반죽이 있어? 나만 없는 거야? 반죽이가 아니고 잠깐 들리나 봐봐 아 언니꺼 같은 건가 보다 그치 에리언니 자 봐봐 들리나 봐봐 아니지 나는 그냥 스피커로 들리나? 들려요 들려 오빠 근데 에코 키면은 잘 안들릴 수 있어요? 기억방송이라 잘 안들릴 수도 있어요 다 때려무지만 아 진짜요? 여용언니? 여용언니? 맞아 여용언니? 오빠 그냥 방송대로 해요 여용언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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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미쳤나봐 왜저래? has... 여용언니 놀아 여용언니? 여용언니 좀 알려줘요 여용언니? 애용언니? 여용언니? 오이니땡스 대단해 대단해 네. 원래 텐션이 좋으세요. 이 오빠는 항상 텐션이 좋아가지고 방송을 자주 하는데 텐션을 계속 그렇게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. 응. 그거 좀 신났나? 감사합니다. 오빠. 귀한 공연을 여기서 적분격 방송에서 해갖고 어떡해요. 제가 몸될바를 모르겠어요. 근데 에리 어디 도망갔노? 에리 언니 오빠 보고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졌나봐요. 에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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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몸에 대파면 온몸에 대파면 규모에 대파면